우리 5월이 이제 시작되는데 부모님 잘 모십시다 계시면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시다면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달이 되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귀여운 자선으로 출발했고 또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출발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한 번 더 잘 새기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 및 내포 신도시 건설 유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우리 생계조합 대표님과 그리고 한국국어협회 홍성군 지부 그리고 계룡건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생계조합하고는 여러 가지로 초반에 여기 기반 조성이나 일거리가 좀 줄어들어서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좀 걱정을 직접 오셔서 저한테 해주셨었는데 가능하면 서로 간에 일들을 서로 찾을 수 있는 걸 찾아보고 그렇게 좀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자체에서 별도의 기업형 조합으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인적 구성이 좀 어렵긴 어려우실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인적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거기에 맞는 일들을 서로 찾아보도록 도에서 더욱 협조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5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4월 동안 제가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이 시간에 꼭 좀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 격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분들 몇 분 제가 제 메모 업무 일지에 적어놓은 것들을 지난 엊그제 오늘 말씀드릴 자료를 준비하다가 그 메모장을 보니까 이런 분들 기억이 났습니다 먼저 유리피해본부 우리 최욱한 본부장님 어제 유리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소송이 걸려있는 건에 대해서는 20개월 내에 빨리 재판을 너무 끌지 말고 빨리 해주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삼성 등 가해자에 대한 배보상의 책임과 의무를 가하도록 하자는 것 등 몇 가지 개정안들이 이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까지는 가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 법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성한정 의원이나 박수현 의원님 김태형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법을 우리 최욱한 본부장님과 유리피해 특별지원본부에서 놓치지 않고 잘 챙겨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신도시 지원 업무와 관련되어서 김영만 과장님 팀에서 주 진입도로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 비용이 정부와 일정 정도 증액에 대한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증액을 정부가 당초 100억 원을 범인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추가로 매덕이죠 김영만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나 35억 증했어요 우리 지원 본부장님과 과장님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사회복지사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세 분이나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승현희 사무관님이 직접 현장에 사회복지사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그래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업무 개선에 대해서 저한테 개선책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구체적 내용은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흔적들이 메모 보고에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달 중에 또 이제 우리가 행정포탈 기본의 도전과제라고 하는 기본 행정포탈의 정책포탈의 도전과제라고 하는 난을 제가 들어가 봤다가 우리 도에서 다루고 있는 4천 개의 주요 업무들이 실국장의 과제에서부터 우리 주무관님들의 과제에 이르기까지 주 과제 목록들이 정리되어 있고 그 과제 목록에 대해서 실적과 추진 내용에 대해서 도전과제라고 하는 기본 창에서 업무 내용을 서로 간에 축적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설계가 되어 있고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담당자분들이 다 함께 고생을 해주셨겠습니다만 대표해서 우리 한경화 주무관 팀에서 이 정부와 지원 업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 인사 올립니다 또한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 진주의료원을 계기로 해서 의료원 문제는 제가 취임 이후로 저도 늘 현안이었습니다만 이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몇 가지 큰 원칙을 정했더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의료원이면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 투자는 도에서 책임질 터이니 병원 운영은 병원장과 병원 구성원들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병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대신 병원의 손익계산에 있어서 기존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지는 기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공적 투자로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 기업 회계에다가 감가상각비는 넣지 말고 한번 손익계산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원칙으로 병원장님 중심으로 병원의 경영을 개선하고 그리고 도에서는 공공의료 지원 차원에서 병원을 운영하자는 쪽으로 지난해 대략 그런 방향에 합의를 했습니다 대략 보면 우리 군단이나 우리 시단위에 있어서는 예를 든다면 분만실 운영이 의료시장의 공급체계에서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에서 다 맡아줘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는 더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의료시장의 수유와 공급 원리를 가지고서 공급되어지지 않는 의료 수유에 대해서 공공의료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자고 그런 업무를 더 개발해내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만재 주무관께서 기업회계까지 적용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공공의료원의 우리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들어서 시기약안전과의 성만재 주무관님께도 감사한 인사 올립니다 또한 그리고 지난 2월 3월 달에 지지난달이죠 우리가 직무성과 계약식을 했는데 도민과의 약속에서 이 직무성과 계약의 형식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가장 우리 모두가 참여를 통해서 직무성과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잘 이끌어주신 우리 김성식 주무관님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굉장히 이 직무성과 계약과 근무평정제도를 통한 우리의 계약이 어떤 취지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행사 준비셨습니다 이 행사 하나 그 직무성과 계약식을 준비할 때까지의 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 김성식 주무관팀에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정책과의 강환문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센터의 전산운영시스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각종 식부자재에 대해서 기존의 학교에서는 제가 그 네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식부자재를 현재 영양교산 선생님들이 구입하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식부자재 공급 조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또 다른 형태의 로컬푸드 시스템의 전산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당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전처리시설을 포함하는 유통용 학교급식지원센터로서는 시범사업을 우리가 최초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전산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만들어주시고 국비까지 같이 확보하셔서 동력을 만들어서 스스로 일을 추진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벌어서 강한문 주무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건축도시과의 최문희 주무관님께서 2주 전에 메모보고를 주셨는데 이 메모보고 내용은 관련 부처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 도시의 재생작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보고였습니다 기준의 뉴타운과 새로운 도심을 형성을 하는 일은 사실상은 도심, 구 도심을 더욱더 공동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정책은 뉴타운 정책이 아니라 재생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큰 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흐름상 그렇게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재생사업을 국정보고가 되자마자 바로 우리 최문희 주무관이 이러한 새 정부의 기저에 맞는 우리 지방 도시의 재생정책을 기안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업무보고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놓치지 않고 우리 조직에서 늘 중앙정부를 주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선제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무척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피해본부, 신도시지원본부,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의 승현희 사무관 정보화지원과의 한경화 주무관님, 시기야관지원과의 성만재 주무관님 혁신관리담당관실의 김성익 주무관님, 농업청책과 광한문 주무관님 건축도시과 최문희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격려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박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드릴 게 없나 해서 고민했는데 예쁜 꽃바구니 책상에 보내드리라고 했어요 꽃바구니 도착하면 저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지난달에 도청 신청사 개청식 여러분들 고생하신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도민들이 도청 신청사 이전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삼농혁신이 우리 기존의 3단 8TF팀으로부터 5사업단의 총 18개 과제팀별로 체제를 정비해서 지난달에는 업무보고와 함께 새로운 과제들을 기존의 과제들을 좀 더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삼농혁신위원회가 장차로는 농업정책을 결정해내는 지역의 농업회의소로 발전해 보자고 농민단체 및 농업 지도자들과 농업유관 기관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가능하면 농업의 구체적인 현장의 지도자들과 농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농업정책을 스스로 결정을 해내는 그래서 갑과 을이 지금 따로 있는 이런 국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삼농혁신위원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저는 잘 수행해 주시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아시다시피 화랑훈련 우리가 민관군경합동으로 화랑훈련을 치루었습니다 그 연후해보다도 우리가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도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가장 크게는 사실상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안보력입니다 이 국가 안보력의 가장 출발점은 사실은 국민 구성원이 자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려면 저는 가장 첫 번째로는 빼기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빼기통해서 누군가가 그 의무를 면탈 받는다면 그 구성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보의 가장 핵심이 국민의 단결이라 한다면 그 단결을 이뤄내는 가장 핵심은 빼기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그 구성원들이 서로 단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화랑훈련의 출발은 그러한 안보의식의 투자에 의해 민관군경이 유사시에 어떠한 대응체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비록 도상훈련들이 대부분 줄을 이뤘습니다만 많은 부분 속에서 유관기관들과의 점검과 연습훈련들을 좀 내년에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에 정부예산활동 확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이 1,288억원 규모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다양한 사업소유들이 있을 텐데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들을 잘 종합하고 추경예산안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롱철이 시작됩니다 잘 대비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텃밭 신청하신 분들은 텃밭을 같이 저랑 같이 주말에 가르도록 영롱 준비를 우리 또 좀 하도록 합시다 영롱철을 잘 대비해 주시고 5월에 근로자의 날, 어린이의 날, 어버이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모두 행복한 우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김종인 선생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 우리 한국사회의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적 화두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저는 김종인 선생님을 또한 예전에 토지공개념에 또한 강력한 추진을 통해서 경제에 또 다른 근본적 개혁들을 또 추진하셨던 선생님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우리가 경청해서 듣고 우리 도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좋은 시간 가져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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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